월세 할인 임대중인 리모델링온룸 구경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를 사랑하고 구미에 사는 구사사입니다. 보증금 200, 월세 관리비 포함 월 26만원 구미 사곡동에 위치한 올 리모델링온룸 현관 입구에 배치된 구미온룸 최대 크기의 주방 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몸만 들어와 전부 다 있어 풀옵션에 침대, 붓박이장, 행거, 수납장까지 베란다 앞쪽으로 막힌 건물이 없어서 채광이 상당히 좋았고 암막 커튼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신 통돌이 세탁기가 설치된 채광 좋은 베란다 수돗꼭지가 두개나 있는 관리 잘된 욕실 선반 중형 냉장고가 설치된 넓은 주방 보증금 200, 월세 관리비 포함 월 26만원 시세보다 저렴한 가성비 리모델링 원룸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미에 사는 사람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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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